육기 강의 설교 육기 1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순전하고 정직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요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산천이요 소가 오백결이요 안나기가 오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절을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요비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욕기설을 펴놓았습니다. 욕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욕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미움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충 언제쯤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경근한 사람이 아닌가 또 어떤 분은 아브라함 보다도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하고 나름대로 추측도를 합니다. 욕지서에 등장하는 요번 그 당시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한 200살 정도 먹었을 것이다. 하고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추측도를 합니다. 욕이 한 생을 살았던 곳은 여기 우수 땅이라고 했는데 이 우수 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국경 지역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많은 유적들을 발견하는데 특별히 발굴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옛날 욕시대라고 추측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의 꽃이 튀어서 지금도 300개 이상 되는 고대 도시의 유물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욕이 진짜 살았던 인물이냐 아니면 가공의 인물이냐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욕이라는 인물을 가공적으로 설정해놓고 욕의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소설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욕은 실제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에스겔 14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욕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증명하셨어요. 다니엘을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로 분명히 압니다. 노아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나란히 언급하는 욕이 가공의 인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기서는 성경 가운데서 참 깨닫기 어려운 어려운 말씀 중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고금을 막론하고 이 욕기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배한 도전과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욕기서를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이 욕기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저는 이를 한 달 동안 욕기서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펴놓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욕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특별히 신앙의 인물을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믿을 만한 기준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두 번이나 칭찬하고 자랑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한 인물을 욕 말고 다른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욕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사탄을 세워놓고 두 번이나 욕을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한 것만 보죠. 바로 밑에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 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인품을 일컬어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이것은 인품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을 일컬어서 경건한 삶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그의 신앙인품은 어떻다고요? 순전하고 정직했다. 그의 경건 생활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을 용어가 다르니까 의미도 다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동소의하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욕은 굉장히 차원 높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욕디서는. 시편이나 다문서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 산문처럼 이렇게 엮어 나갔습니다마는 원문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시어체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시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진리를 강조하고 또 어떤 진리를 반복하기 위해서 비슷한 용어들을 바꾸어가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정직하다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교체해가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시편 37장 37절에 보면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완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고 서로 대칭을 이루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욕의 신앙 인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심도 높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욕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순전하고 정직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사랑하는 데서 그 마음이 시종일관 순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고 제일로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이 시종일관 순수해서 오염이 되지 않았고 변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욕을 일컬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이니까 자연히 그의 생활도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경건 생활을 힘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우선 먼저 욕이 정말 순전하고 정직했다. 하나님을 그처럼 높이고 사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는 욕의 순전하고 정직했던 삶, 하나님을 경애하고 악에서 떠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조명해 볼 수 있고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부와 재물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욕은 굉장한 갓부였습니다. 어느 정도 갓부였느냐. 3절 마지막에 한마디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말은 동방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는 제일 갓부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친남삼녀의 다복한 가정을 가진 면에서도 복이 많았지만 특별히 재물이 많았습니다. 양이 7천이오, 약대가 3천이오, 소가 500결이오, 암락이가 500이오 정도만 있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이야기하는지 고대 사회를 놓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감히 잡히지를 않습니다. 아마 오늘날 재벌이라고 하는 분들이 몇조 원의 재산을 가졌다 하는데 그것이 감히 우리가 안 잡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몇천, 몇백 하는데 이거 얼른 감히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양을 꼭 7천마리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7자, 3자, 5자 이런 숫자를 나열할 때는 풍부하다, 완전하다 하는 것을 주로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가축도를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은 가축의 수로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부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비와 같이 재물의 축복을 받은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 원인을 이렇다 하고 금방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펼쳐보면 분명히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욕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정직하며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비자라는 것을 소개할까? 왜 1절에서 그의 신앙인격과 그의 경건한 삶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는 이렇게 봅니다. 욕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갓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로운 생활 때문에 받은 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욕이 부자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이 귀여워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부자되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욕도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자들에게 가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 또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자주 우리가 발견합니다. 10편 112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하를 경외하며 그 대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재물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와 형통은 본질상 선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안겨주시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을 하나님께서 미화시킨다든지 가난을 하나님께서 적극 추천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가난이 낭만적으로 표현되는 곳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난을 저주의 하나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 죄로 보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테레비에서 볼 수 있는 소말리아의 그 끔찍한 기근과 가난, 고통을 우리는 복받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그 처참한 가난의 생활을 우리는 복받은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달동네에서 찌더러지게 가난하게 하루하루를 연맹해가는 이웃을 보고 복받은 자여 하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가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 재물을 축복으로 보지 않고 저주로 보는 말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수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가 재력면에서 대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조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와 같이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국민 소득이 그 당시로 몇만불을 올릴 수 있을 만큼 나라가 부황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약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회의 구조가 분익부 빈익빈의 모순을 안고 있어서 가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끌어먹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암호수 2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항철레를 받고 공피판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구조상 나쁜 짓을 해야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잘 살고 돈을 많이 모았다는 것은 죄를 많이 범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 부여, 분원, 그 부는, 재물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는 가난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린 재물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보곤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가난을 복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칩니다. 심령의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난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복이라고 하는 말씀과 굉장히 상충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 상황과 이쿠어서 사겨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던 그 당시는 어떤 사람들이 잘 살고 돈을 모을 수 있었느냐. 바리새 교인들과 같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는 사람, 학교와 같이 로마 정부의 앞자비가 되어서 양심은 덮어놓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은 돈 모을 재간이 없었어요. 잘 살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가난에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가난이 복인 것입니다. 재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가난과 부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이요. 악한 자가 누리는 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살려는 자가 도무지 돈을 가질 수 없는, 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난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버의 경우는 어느 경우냐? 그 고대 사회에서 사회 구조가 모순이 되었다든지 구조적인 악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번 그의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이 물길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버의 위대함은 재물의 복을 받았다는 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손에 있는 돈이나 그것으로 얻은 생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고 사랑하는 그의 순수한 마음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았다는 데 더 위대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돈을 모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욕지서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욕기 23장 12절에 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매일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아세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31장 24절, 25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제 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여러분 욕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모아놓은 금뚱어리를 앞에 놓고, 야 너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하고 생각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제 물, 저 들판을 가득이 덮고 있는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것이 있는 이상 나는 안전하다 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한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 물이 얼마나 있든 간에, 욕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일이었어요. 그의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은 자기의 부를 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는 순전하고 정직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벌기보다도 쓰기가 더 어렵다는 것, 이것은 진리 아닙니까? 버는 데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쓰는 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욕은 버는 데도, 쓰는 데도 지혜자여, 우러운 자였습니다. 31장 보면 기가 막힌 말씀 또 하나 나옵니다. 3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우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더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것은 자기 혼자 쓰고 자기 혼자 호요식하며 먹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요번 너무나 잘라놨습니다. 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주호도 양심의 가책 없이 재물을 헛어서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봉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욕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인 유라합니까, 여러분? 욕의 순전함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욕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라가는 비참한 비극을 재난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욕은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2절 내가 가로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오. 그러니 여호와의 이롬이 찬송을 받으실 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기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욕의 순전하고 정직함은 그가 부을 얻는 데서도 입증이 되었고 또 부을 누리는 데서도 입증이 되었고 나중에 부을 잃어버리는 데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재물이 그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변함이 없이 시종일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 마음 조금도 다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욕은 순전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돈을 벌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악한 부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살고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혈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욕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생활을 힘쓰면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 주실 수 있는 여유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부일을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한 대가로 수고의 대가로 우리에게 물질에 축복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년회에는 우리 교회 안에 의로운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아까운 재물이 너무나 좋지 못한 사람들 손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경제권을 쥐고 이 나라를 좀 움직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욕처럼 바로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욕을 닮아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물질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고 마음이 흔들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버는 우리가 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아껴라 최선을 나에 아납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휴라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일에 기쁨으로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했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정생활에서 보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일곱이오 딸이 셋입니다. 이 아들, 딸들이 장성해서 생일날이 되면 천부 형제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가진 것 같다 하니까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추고 좋아했겠죠?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신남매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달씩은 이런 잔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어떤 행사 때는 또 많은 잔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잔치가 이어지는 풍요로운 생활을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 되는 욕은 그때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참 놀라워요. 잔치가 딱 끝나면 그 다음날 신남매를 불러서 세워놓고 제일 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양을 잡은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재물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큰아들을 위해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끝나면 두째 아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몇 번 드리는 거예요? 아들만을 위해서 했다면 일곱이오 딸까지 했다면 열 번입니다. 열 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제사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제사 형태인데 욕은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장성했지만 너희들 그 애들 보고 제사 지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손수 아들 하나하나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때마다 그랬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5절 끝에 욕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욕은 자기 혼자 울어온자 되기를 원치 않이했습니다. 가족이 나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이 장면을 놓고 생각할 때에 욕의 행동이 굉장히 차원 높은 하나의 교육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은 분명히 잠시를 다 끝낸 아이들을 하나하나 불러놓고 너 잔치하면서 죄짓지 않았니? 너 마음으로 무슨 생각 안 했니? 하고 따지지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잔치할 때마다 그 자리에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나 하고 지켜보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을 잔치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을 하면서 그들을 자기 기분대로 인도하는 그런 폭족은 아버지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은 재미없는 급력주의자도 아니고 융통성 없는 정금파도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자녀들이 마음껏 돌리게 하고 또 자녀들이 모여서 즐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는 틀림없이 그가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전부 불러놓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말 안 해요.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이 양은 너를 위한 것이다 하고는 칼로 양을 찔러서 잡아가지고는 퍽퍽 피가 떨어지는 재물을 재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제사를 지내고 아마 그거 다 제사 다 지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치아이를 위해서 또 세치아이를 위해서 참 성스럽게 제사 지내는 아버지를 지켜보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단치가 끝나면 꼭 이렇게 하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단치하면서 즐기는 시간에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아버지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단치하면 마음이 잘못되기 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사한다. 아버지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너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단치하면서 즐기다가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못된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그런 죄라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냐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제사 기내는 것이다. 아버지의 행동이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이 많고 즐거운 일이 있다더라도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흥변적인 교훈이 번제를 드리는 여배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어들이 자기를 위해 번제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비록 말은 없지만 하나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마음으로 죄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악이라고 보시는 분이야. 잔치할 때는 잘못하면 마음으로 번제하기 쉽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야. 자녀들이 그렇게 배웠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요. 위대한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돈은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대신 자식을 희생시킨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풍요병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돈을 벌자 부모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고 자녀들의 죄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우선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어린 마음에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돈 버느라 자녀를 돌보지 못했지 많이 번 나오면 즐기는 데 바빠 자녀를 돌보지 못해 1930년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적어도 3시간 내지 4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한참 미국이 잘 살고 할 때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느냐 14분 30초 그것도 14분 중에서 12분은 애들한테 놓고 잔소리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아무런 감동을 줄 만한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합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욕처럼 자신의 신앙과 경근한 삶을 어떤 행동과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자녀들의 불만을 돈으로 메꾸고 그들의 탈선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들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점 베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 지낸 다음 날 되면 반드시 욕은 자녀들을 불러서 제사를 잔치를 한 다음 날에는 욕은 반드시 자녀들을 불러서 제사를 지냈다. 욕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가책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자녀 교육을 세상이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우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엄마의 젖꼭지를 입에 무는 그 시간부터 아빠 엄마는 목사요. 또 항상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요. 교회 가서 설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라는 애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건하고 좋은 것이라도 직업으로 느껴질 때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오는 게 없어요. 당연히 직업이니까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마 중직을 맡고 계시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다.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뀌고 가정에 들어와서 찬송가 부르고 그냥 성경 읽고 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기도하는 걸 보면 애들이 감동을 받고 잘못하면 기절을 할 판이죠. 그러면 애들에게 영향이 굉장히 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보자 하면 계속 애들이 와가지고 안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맨날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 집안의 애들이 잘못하면 잘못되어 버립니다. 제가 요배의 이 모양을 보면서 야 나는 실패했구나 지난 한해도 나는 참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 남매를 앉지 놓고 하나하나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에게는 고역이 없겠어요.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저 닭새끼 한 마리 잡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한번 잡아보라고 털 다 뜯고 한번 잡아보라고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제사 번제 드리느라고 양이나 또 아니면 염소를 끌고 와서 혼자 그 놈을 잡아가 제사 지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얼마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는 아버지인가. 벌써 행동이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이 가마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종여일하게 자녀 앞에 겸근한 모습을 가지고 가마를 주는 요배 비해서 저는 목사지만은 그게 안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저녁에는 우리 가정예배를 보지 않습니까.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녀들 앉혀놓고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번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무슨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두려워서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예배를 주일 저녁이라도 착쾌하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 종일 설교하고 들어가면 제대로 위신을 못할 때가 꽤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 그러다가 보면 예배를 빼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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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그럼 애들은 이해를 하죠.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가 보다. 그리고 은근히 또 좋아하죠. 예배 안 드리는 거 좋아하죠. 자 여러분 이런 태도를 만약에 저와 같이 1년 동안 몇 번씩 반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조언을 자녀에게 남겼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인상을 자녀의 마음에 심어줬다고 생각합니까. 예배는 피곤하면 안 봐도 되는 것이고 또 예배는 시간이 없으면 적당히 넘어가도 돼. 하는 식의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가정교육에서 무언가 나사못이 빠진 거예요. 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나 피곤하니까 제사 내일 지내자. 이번에는 그만 생일약이다. 다음 잔치할 때 또 한 번 오자. 욕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그의 행사가 이루했다. 이거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에 있는 가책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가정에서 욕처럼 자식들을 위해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가 곁에서 자주 보면서 부모의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인격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하고 그만둔 일이 아니고 1년 동안 변함없는 시종일관한 시종여일한 아버지의 그 신앙인격과 삶의 태도를 자녀들에게 조용히 심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떠들지 마세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우도록 합시다. 얼마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인가를 자녀들이 곁에서 찍혀보면서 충분히 강화를 받고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언가 하자 그 말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옆처럼 인간의 중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오 즐기는 것도 아니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여배 강혀들은 훗날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패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님 정말 찬치만 하고 나면 찾아오셔 오셔가지고 말없이 재물을 재단에 올려놓고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셨어 야 그건 참 대단한 교훈이었어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었어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생 있지 않을 거 아니오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자기 아빠 자기 엄마를 회상할 때 어떤 인상이 남을까요? 말은 다녀도 아니오 즐기는 것도 아니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여배 자녀들은 훗날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패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아버님 정말 찬치만 하고 나면 찾아오셔 오셔가지고 말없이 재물을 재단에 올려놓고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셨어 야 그건 참 대단한 교훈이었어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었어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생 잊지 않을 거 아니오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자기 아빠 자기 엄마를 회상할 때 어떤 인상이 남을까요? 말은 다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면 무슨 인상이 내 마음에 그 자녀들의 마음에 남을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던 사람으로 남을까요? 죄를 끔찍히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으로 남을까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눈 돌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던 아버지로 인상이 남을까요? 만약 그렇게 인상이 남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 결국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자녀들이 아버지 하고 생각하면 항상 돈 돈 돈 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남는다면 비극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야 목사였지만 뵐 수가 뵐 수가 없어서 직업이니까 설교했지 그 정도로 인상이 남았다면 얼마나 비극이라고 말입니다 역처럼 무언가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정에서 아주 뿌리 깊은 어떤 인상을 심어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욕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욕처럼 순전하고 경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됩시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부를 통해서 증명합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가정생활에서 증명합시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행복도 주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욕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품이 순전하고 정직해 싸우며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한없이 안겨주셨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주어도 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배의 믿음과 신앙 자세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녀들에게도 깊은 감화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요배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의롭게 사는 삶을 통하여 얻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재물이 의로운 사람의 손에서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도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보시고 물질의 축복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해 주시옵소서 거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자녀들을 치우는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욕처럼 깊은 가마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에 하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며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이 모든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셈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셈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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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